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가수 임영웅이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 1일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아트는 오는 21일 임영웅의 온라인 팬미팅 키싱아트 위 티어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팬미팅은 프라이빗 온라인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품 구매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팬미팅 당첨자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아직 누가 당첨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부러워지네요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